릴레이입니다 이게 뭐예요? 릴레이입니다 저기 현상여랑 그린데 또 그렇게 밝혀야 해?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? 안녕하세요 OK마담의 이선희 왜 진행이 이래요? 알고 하는 게 없어 신입 승무원이고 첩보여화에 빠져있는 릴레이입니다 뭐 한 거야? 이거 20대 제 한 신체 날이 측정합니다 형님 이거 받으래 이제 릴레이장 여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하면 되잖아 어? 이렇게 해야 돼?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거야 다 heter 뭐라고 해? 보드 voters 이거 어떻게 마무리 하라고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iff